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하윤샘입니다. 중개사법 파이널 정리 제35강 부동산 거래 신고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중개사법이 끝났고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이 시작되죠. 이 부분을 잘 아셔야 중개사법에서 9등점 나옵니다. 이게 많게 8문제까지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거의 다 맞춰야 중개사법에서 90점 이상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이 부분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재미있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체계가 중요합니다. 이 중간에 안업관려면 이 체계가 중요한데 일단 크게 신고 두 가지와 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매매계약 체계라면 우린 내국인 한국인,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이게 흔히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하죠. 이 신고를 해야 되고 일단 부동산 등을 매매가 아닌 나머지 교환, 증여, 매매 아니죠. 상속, 경매, 신축 등 매매가 아닌 다른 사회로 부동산 소유권 취득하면 외국인, 외국인만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을 놓고 보면 외국인이 매매계약 체계라면 부동산 거래 신고고 매매가 아닌 다른 사회로 소유권 취득하면 이건 취득 신고라고 용어가 완전히 다릅니다. 다음 사전 허가받을 지역이 있는데 군문자야 이 지역은 외국인은 먼저 토지의 취득 허가 허가를 받아야 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한국인,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 계약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이 신고 두가지죠. 이 신고. 이 신고하면 이 아래 신고할 필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기 허가 두가지죠. 그래서 이 허가 받으면 아래 허가 받을 필요 없고 아래쪽 허가 먼저 받으면 위쪽 허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신고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고 허가 둘 중에 하나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제1장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편이 있고 제2장에서 외국인이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특례가 있고 제3장에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크게 나눕니다. 미시간에는 제1장 부동산 거래 신고 공부하겠습니다. 약심 35번이죠. 일정 거래 당사자는 매매 계약이라 매매 계약 신고하죠. 외국인 포함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또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동산 등이라고 매매 계약을 신고하니까 매도인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며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등의 의미를 아셔야겠죠. 외국인 등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말합니다. 감옥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이걸 흔히 우리가 그냥 외국인이라 말하는데 법은 시험은 글이 안 나오고 이대로 나와요. 우리가 흔히 외국인을 말한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입니다. 남옥을 우리 흔히 외국 법인이라 하는데 시험은 법이대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라고 나옵니다. 다음 호흡이 특이하죠. 우리 한국법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중 1, 2, 3 세가지는 이 법에서는 외국인으로 봅니다. 1호 사원고성원 2분 이상이 감옥에 당한 자 외국인 법인단체 2호 업무집행하는 사원이사 등 임원의 2분 이상이 감옥에 당한 자 외국인 법인단체 3호 감옥에 당한 사람 외국인 남옥에 당하는 법인단체 외국 법인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자본금 2분 이상이나 의결권 2분 이상 가지는 법인단체 이 세 법인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더라도 이 법에서는 외국인 등으로 봅니다. 그럼 숫자 2분의 1을 기억하면 되겠죠. 다음 외국 정부, 국제기구는 외국인 같죠? 애들은 다 이 법에서 외국인 등이라고 부릅니다. 2분의 1을 기억하세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매수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는 거죠. 다음 신고 대상은 먼저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가로 열고 임목재단X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과 중개 대상물은 서로 다르죠. 중개 대상물은 임목도 들어가고 재단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에는 빠집니다. 한편 비교할 게 중개 대상물과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똑같아요. 이 세 가지 중개 대상물 들어가고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들어갑니다. 여긴 부동산이죠. 거래 신고에서는 세 가지 들어가지 않아요.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고 믿음기 무겁함에서 매매 계약은 다 신고해야 됩니다. 다음 2호가 부동산 취득할 권리의 공급 계약이 뭐죠? 공급이 최초로 파는 것. 최초로 파는 것. 아파트라면 분양 계약. 분양 계약을 말하죠. 매매가 뭘까요? 공급 최초로 샀잖아요. 매매가 다시 파는 거라 전매 계약. 전매를 말하죠. 그럼 1번. 밑에 8개의 법이 있죠. 다음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 즉 최초로 파는 것. 아파트라면 분양 계약을 말하죠. 2번. 다음 법률에 따른 공급 계약이 즉 분양 계약. 동행에서 부동산을 공급 반자로 선정된 지위가 분양권이죠. 1번 공급 계약 의책이라면 분양권이 생겨냐 하면 그 분양권을 다시 파는 게 전매죠. 밑에 8개의 법은 굳이 아니어도 지금까지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내 오실 분은 예를 들어서요. 골빈. 골빈 공주.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 즉 공주. 여자에게 부동산 사라고 한 50억 줬거든요. 여자가 50억 있으면 좋은 아파트나 스타벅스 사야겠죠. 그런데 골빈 공주가 뭘 샀어요? 태권도 도장을 샀어요. 여자가 태권도에 좀 이상하잖아요. 골빈 공주가 산 태권도 도장입니다. 8개의 법을 첫째 최초로 매매하는 공급 계약, 분양 계약, 분양 계약은 신고해야 되고 그 다음 공급 계약, 즉 분양 받으면 이제 분양권이 생기죠. 그 분양권 매매 전매 계약 신고합니다. 그 다음 1번 빈지입매 소금여 특례법과 8번 정비법이 재건축하는 법이거든요. 여기 입주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입주권을 매매 전매 계약도 다 신고해야 됩니다. 아래 3번이죠. 도시미 주가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약 인가 및 빈지 소금여 특례법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로 7개가 입주자로 선지된 지역계획 입주권이에요. 입주권. 그 입주권 매매가 다시 파는 전매 계약 신고하라는 거죠. 정리하면 8개 법에 따른 최초로 사는 공급 분양계약 신고하고 분양계약 체결하면 분양권이 생기죠. 그 분양권 매매할 때 신고하고 1번 8번에 입주권이 나오거든요. 그 입주권 매매할 때 신고하는 겁니다. 아무튼 매매 계약은 잘 기억하세요. 임대차 X, 전세권 X, 전업권 X. 지금 우리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공부하죠. 항상 내용이 길어지면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가 그걸 대세김하셔야 돼요. 우리는 중개세법 아닙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란 사회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말하고 이제 신고의무자와 신고방법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당사자 직거래식을 했죠. 여기도 당사자 직거래예요. 당사자 직거래는 여기는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 포함된 겁니다. 개공이 중개한 건 가운데예요. 따라서 국가가 매매하더라도 개공이 중개면 여기 가운데입니다. 밑에 세 번째 뭐예요? 개공이 중개한 게 아니고 국가가 직접 파는 겁니다. 개공이 중개한 거 아니에요. 개공이 중개한 건 이 가운데입니다. 당사자가 직거래할 수 있죠? 개공이 직거래하면 원칙 거래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파란색 밑줄이 가장 기본 서식 기본 서식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공동 서명 날인합니다. 공동 신고라는 게 공동 제출이 아니라 공동 서명 날인한 걸 말합니다. 공동 서명이 날인했죠? 그럼 제출은 누가요? 둘이 가나요? 할 필요 없죠? 일방이 제출합니다. 인터넷 신고 가능해요. 예외적으로 거래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다른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단독 서명 날인한 후 이 빨간색 두 가지가 추가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한 그 사유서와 나 혼자 신고하니까 내가 세금 적게 내려고 금액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못하게 거래 계약서 사본을 두 가지 첨부됩니다. 원칙 공동 신고는 서식이 하나인데 예외적 단독 신고는 빨간색 두 가지 추가됩니다. 개공이 중계하면 개국공의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서명 날인하여 신고안정에 제출하여야 한다죠? 해야 된다. 개공이 중계하면 개공이 신고해야 되고 이때 거래 당사자는 신고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신고해 본 적 없죠? 개공이 다 한 겁니다. 그럼 주의하실게 잘 들어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신고허가가 크게 8개가 나와요. 8개 8개 중에 여기만 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만 개공해야 한다죠?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에서 개공해야 한다 다 틀립니다. 개공이 최초로 매매계약을 중계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만 개공에게 의무가 있어요. 다른 데는 개공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해제 신고는 누가 해요? 개공 X 해제 신고 무조건 거래 당사자예요. 설령 개공이 중계했더라도 해제 신고는 개공 X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합니다. 무슨 말씀이 아니겠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서 개공에게 의무가 있는 건 여기 딱 한 번 냅니다. 그 다음 거래 당사자는 일방이 국가면 국가능이 신고하고 이때는 다른 당사자 신고무가 없습니다.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기약 신고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신고관청은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죠? 시공구청장 중계사무소 시공구하면 말도 안 되죠? 신고기한은 계약체계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도대체 무엇을 신고하는가? 신고사항이 있는데 이 주의하실 게 먼저 공통신고사항이고 추가신고사항 나눕니다. 공통신고사항은 이게 심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라고 있어요. 못들어봤죠? 제가 만든 가상인물 소지섭 동생 여기 소지목 소지목이 있는데 여기가 강원도에서 혼자 삽니다. 혼자 이게 지게이고 지게이고 혼자 농사서 찍고 배추도 끼르고 혼자 먹고 자고 살아요. 자급자족합니다. 그럼 이게 지게인 소지목이 남자 혼자 사니까 아무래도 밥은 잘 못 먹겠죠? 면 종류 면 종류 먹다가 위 위가 빵고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려요. 영양실조증 그리고 중위 개혁공인중해사인데 개혁공인중해사 참인상조소 이렇게 올 겁니다. 다시 공통신고사항은 소지섭 동생 소지목이 혼자 살아요. 강원도의 지게인 소지목이 면 종류만 먹다가 위가 빵고 나서 영양실조증에 걸렸다. 중개사 참인상조소 하는 것이고 이건 꼭 읽으셔야 돼요. 다음 추가신고사항이 있는데 자 일단 네 경우죠. 네 가지 공통사항이 겁니다. 자금주달계획과 이용계획이 들어가요. 신고사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네 가지 구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이 네 가지 구분 네 가지 잘 보세요. 첫째 법인이 주택은 국내 모든 주택 가격불문 지역불문 모든 주택을 매매계약체결할 때 신고하는 것이고 신고는 계약은 다 매매죠. 이제 법인 이외의 의자. 우리 자연인들 자연인들이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 이상 주택을 살 때 규제지역이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이죠. 여기는 모든 주택 모든 주택 살 때 추가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주택 주택이죠. 아래 두 가지가 토지 토지예요. 근데 세 번째는 그냥 토지고 네 번째는 토지를 지분으로 산 겁니다. 토지 공유지분 살 수 있죠. 세 번째 수도권 등이란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1억 이상 토지와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6억 이상 토지를 매수할 때입니다. 근데 지분으로 매수는 제외예요. 지분 매수는 밑으로 내려옵니다. 밑에는 수도권 등은 모든 토지네요. 안 가야 이쪽은 1억 이상 토지고 여기 모든 토지네요. 그 다음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이상 토지 똑같습니다. 지분으로 매수할 때는 여기 세 번째가 아니라 아래 네 번째 네 번째다. 다시 법인은 모든 주택 매수할 때 법인 위에 우자 우리 자연인들이 비규제 지역 6억 이상 주택 살 때 규제 지역의 투기 조정은 모든 주택 토지인데 수도권 등에서는 1억 이상 토지 수도권 등 외에는 6억 이상 토지 살 때 지분 아래쪽이에요. 수도권 등 모든 토지 수도권 등 외에 6억 이상 토지 지분을 매수할 때 공통상위보다 자금 조작객 돈 어떻게 날 거야 돈 어떻게 날 건데 이거 조사하다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한지 들킵니다. 다음 이용객 어떻게 이용할 건데 투기할래? 임대할래? 이런 겁니다. 세부적 보겠습니다. 공통상위라가 지계인, 소지목이 면 종류 먹다가 위가 빵고 나서 위가 작년에 신설됐죠. 영향이 실조증이 걸렸어요. 중개사 차함 인상조서 1번이 1번이 지계인이에요. 계약체계를 중도금 지급, 정금 지급일, 인적사항, 매도 매수인 인적사항, 지계인 3번이 거래해상 부동산 등의 소지지, 지번, 지목, 소지목 면 종류 5번이 장례를 새로 삼겠죠.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않을 때 위, 위탁관리 인적사항 매수인이 외국으로 나가네요. 거래신고를 잘못하면 뭔가 수정이나 정정하라 하겠죠. 근데 매수인이 한국이 없으니까 연락이 안다네요. 그러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거소를 두지 않을 때는 이제 한국에 한국에 위탁관리인을 둬야 되고 그 인적사항을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야 뭔가 잘못하면 한국인은 위탁관리인에게 연락하겠죠. 6번이 제일 중요하죠. 실거래가 지금 이거 탈세를 맡기 위한 거라 7번 계약초건 기한이 있는데 그 초건 기한 8번은 누가 중계했죠? 계획공의사 계획공의사가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다음 사항 그러니까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8번을 신고할 수 없죠? 그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당사자가 직거래하면 계획공의 8번이 나올 수 없잖아요? 계획공의 중계에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계획공의 인적사항 사무소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 그러니까 인적사항 상호 조소가 전화번호 소재지 계획공의 상단에서 다시 중계사 인상조소입니다. 그런데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게 권리관계는 신고상이 아닙니다. 왜 권리관계 신고상이 아닐까요? 매매기약만 신고하니까 권리는 당연히 소유권이죠? 그 다음 위쪽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계제 없습니다. 이건 누가 알아야 하신 거죠? 이거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계신 거예요? 두 가지 오답으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추가 신고사항 첫째 법인은 국내의 모든 지택 매수할 때 일단 매도법인과 매수법인의 공통상이고 매수법인은 돈이 필요하죠? 매수법인은 돈과 연관된 추가 신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매도법인, 매수법인 매도인이 법인일 때 그리고 매수인이 법인일 때 공통상 일단 법인의 현황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등기현황 이사가 몇 명인가 2번 법인과 거래의 상대방이 여기 친족관계인가 친족관계인가 그래서 2번은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법인과 거래한 그 상대방이 개인일 때 친족관계인가 또 법인길 거래할 때 친족관계 이 정도 법인됩니다. 한마디로 법인과 특수관계인 친족관계인 사항이 거래하는가 아버지가 자식명의로 법인 만들고 불법증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매수법인 추가 신고 매수인은 돈이 필요하죠. 첫째 1번 취득목적 외산이 두번째 자금조달계획 돈 어디서 났어 세번째 이원계획 아까 파란색 두 줄이 다 똑같은 공소지임했죠. 자 그럼 2번 잘 보세요. 거래의 상 주택 취득이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지급원이 있는 겁니다. 연금을 받았어요. 조달계획 자금조달 주식을 팔았어요. 이런 식으로 또는 퇴직금 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경우 투기과일 지급에서는 그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투기과일 지급이 아니면 그냥 자금조달계획만 내면 돼요. 연금 받았어요. 퇴직금 받았어요. 근데 하필 거기가 투기과일 지급이면 퇴직금 받은 서류 첨부 연금 수령한 서류 증명서류까지 첨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세요. 투기 나오면 투기 나오죠. 항상 이제 투기 나오면 서류 첨부 나와요. 투기 서류 첨부 항상 이리티에 따라 나옵니다. 다시 매수법인은 취등복지 외산이 자금조달기 어디서 났어? 어떻게 이용할 건데? 세 가지 추가됩니다. 법인 이외우자가 우리 자연인들이 비규제적에서 6억 이상 주택매사거나 규제적의 투기조정에서 모든 주택매사 할 때 근데 매수인증 국가 등이 포함되면 밑에 투기 두 가지 신고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투기하는 거 아니죠? 여기도 자금조달계획과 이용계획 파란색 똑같아요. 그래서 자금조달계획 돈 어디서 났어? 이용계획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아까 밑줄 투기 서류 전부 기억하세요. 문제 토지입니다. 실제 가려기 수소권 등 수도권 광역시 세금융시 1억 이상 토지와 수도권 등의 6억 이상 토지 지분제외 또 자금조달계획 이용계획 또 수도권 등 모든 토지와 수도권 등 유해구 토지 6억 이상 토지를 지분 지분할 때 자금조달계획 이용계획 됩니다. 신고필증 이게 뭐겠죠?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관청은 신고능 확인한 후 신고능이 정확하면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죠. 그럼 이 신고필증 가지고 등기소가야 등기해줍니다. 이제 해제가 됐네요. 그럼 해제신고는 개공이 아니라 했죠? 당사자가 해야 되고 개공은 의무는 없습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 즉 해제 등이 되면 해제가 확정된 날로서 다 30일 똑같아요. 30일 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때 단독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공은 신고할 수 있다. 해야 된다면 된다 했죠. 개공은 아까 의무가 처음에 한 군데만 있고 나머지 없다. 했습니다. 의무는 거래당사자가 신고해야 되고 개공은 할 수 있다. 의무가 없습니다. 이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법에서 처음에 나온 것만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이 분양이라 했죠. 전매는 분양급증을 파는 거죠. 그럼 자 공급계약이나 전매계약은 새거 팝니까? 누가 살던 헌거 팝니까? 새거 샘핑 새거 팔죠. 그때는 부가치세에 포함 팝합니다. 나중에 세법에서 이거 경비처리 해주잖아요. 그 이외에 헌것 그 이외에 헌것은 부가세 제외합니다. 다시 새것은 부가세 포함 그 이외에 헌것은 부가세 제외 이번 거래당사가 외국인일 때 국적 반드시 제외가 되고 외국인이 부동산 매수할 때는 매수형들원 중 하나를 부위표시합니다. 다음 공급계약은 중공존 중공우 표시해요. 즉 선분양인가 후분양인가 표시하고 전매 전매는 분양권 전매안과 입주권 전매안과 표시합니다. 다음 4번 이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는데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는데 건축물에서 앞에 지읒자 지읒 집합건축물은 앞에 지읒 전용 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입니다. 집합건축물이 일들 아파트다 아파트는 내의 면적만 알면 되죠. 바닥면적 총 바닥면적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집합건축물은 전용 내꺼면적 그 밖의 건축물은 예를 들어 4층짜리 원룸거무를 사요. 그럼 4층짜리 원룸거무를 사니까 연면적 모든 바닥면적에 달아야겠죠. 앞둔 앞에 집합 지읒 전용 지읒 그리고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 연 이게 근연 근연이에요. 그 연 이 마다 근연 앞에 여기 쯧쯧쯧 근연 쯧쯧 그렇게 가세요. 5번, 6번 비교하세요. 5번은 물건별이고 6번은 총 총이네요. 5번은 물건별 거래가격은 각각 각각 부동산별 6번은 총이라 전체 거래가격입니다. 종전 물건별 입주권 분양권 입주권만 적어요. 그래서 종전을 뭐만 입주권 입주권 잘 보세요. 눈 크게 뜨세요. 잘 보세요. 종이 받침 이윽이죠. 그 뒤에 지읒자죠. 그럼 여기도 앞에 이윽자죠. 입주권 여기도 지읒 지읒이죠. 이윽지읒 이윽지읒 총전 입주권 총전 입주권 여보세요. 총전 입주권 총전 입주권 이윽지읒 여보세요. 분양권 X 눈 크게 뜨고 잘 보셨죠? 자, 이제 위반시 제재도 여겨야 됩니다. 작년에 3다이 3이 신설되고 3천만원 과태료가 초과됐죠. 그럼 3년 이하 징역되는 3천만원 월급 원자 신고 대상 계약을 즉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 한 번 여기 아니 불이에요. 아니 불 불 아니 불 그 다음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한자 거짓이 고기 고기 에요. 이게 불고기 입니다.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기 거짓 신고 1번 매매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1번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처럼 거짓 신고 2번 신고 해제 등이 되지 아니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신고 2번 해제 했어요 안 했어요 해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 한 겁니다. 둘 다 아니 불이죠 한문으로 다 아니 불 빨강색 거짓이 고기 고기 고기는 삼삼 불고기 드세요 삼삼 뭐예요? 3년 이에요 신고 삼첨 만 불 고기 드세요 절대 잊어버릴 수 없겠죠? 제가 여기서 한문으로 아니 불 이걸 발견한 게 정말 신은 않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 아니 불 아니 암 불 불 불 한 문 이 아니 불 제가 발견했을까요? 제가 봐도 너무 제가 기특해요. 저한테 상주고 싶어요. 그래서 불고기 뭐다? 아니 암 불 거짓 거짓 신고 그럼 2번 삼첨 만 은 야 과태료 내려오세요. 자 불고기를 먹으려면 지지 하지 그럼 누구랑 지져 삼촌 갓 삼첨 만 과태료 삼촌 불 고기 지지 자 1번 겹쳐요. 1번도 아님을 거짓 2번도 아님을 거짓 인데 자 잘 보세요. 1번과 여기 겹쳐죠? 그럼 불고기 불고기로 삼다지 삼으로 처벌받으면 아래에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위쪽에서 불고기로 삼다이 삼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밑에서 삼첨 과태료 때린 겁니다. 여기 써있죠. 1번 3년 3다이 삼 부과받은 과태료 제외한다. 2번도 이쪽 가로 3다이 삼 부과받은 제외한다. 이쪽이 1번 2번이 불고기 고 여기도 불고기 똑같죠? 불고기로 3다이 삼 처벌받으면 아래서 과태료 안 받고 불고기 이반했지만 3다이 삼 처벌받지 않으면 아래서 과태료 받는 말입니다. 3번 거리대금 지급 증명자로 제출한 거리대금 구제 제출한 자입니다. 아파트를 샀는데 10억짜리 8억에 신고했어요. 8억을 어떻게 줬냐고 물어봐요. 그럼 통장 사범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통장으로 보냈다면 통장 사본 가조로 하래요. 통장 사본은 합하니까 10억 찍히면 걸린거죠. 다시 불고기 어떻게 삼촌 가 불고기 지지 자 이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입니다. 퍼펙트 하죠. 어떻게 이 불고기 먹고 싶죠. 당깁니다. 오늘 밤에 소주에 한잔 하세요. 다음 여기 이제 500만원 예약 가태료 가 잡으세요. 굴공 시 오 마이 가 다시 굴공 시 뭐다 오 마이 가 오 마이 가 우리 남편은 외조 외조 가 정말 아니 아니 요 입니다. 다시 오 마이 가 우리 남편은 외조 외조 가 정말 아니 아니 요 왜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는 3천만 원 이었고 그 외의 자료 500만 가 가 부동산 거래 신고 거짓 신고 조장 방지 한자 그럼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모른데 아무튼 거짓 신고 조장 방지 한자 5번 먼저 보세요 개공원 하여금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아니 하게 하거나 거짓 신고 신고 요구 한자 거짓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요구 한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하지 아니 앉아 가르고 공동 신고 구반 자 포함 한다 3번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3번 여기 3번 매매 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안 했으면 불고기 아니 불로 아니 불 여기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30일 이내 하지 아니 앉아 4번 부동산 거래 해제 등 신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죄송합니다 부동산 거래 해제 해제 했어요 안 했는데 신고하지 않는 자 해제하지 않았으면 아까 불고기에요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는 다 불고기에요 그러니까 3번은 매매계약 했죠 했는데 신고 안한 자 4번은 해제했죠 그런데 30일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입니다 신고하 매매하지 않았으면 아까 불고기에요 아니 불 해제하지 않았으면 안입을 불고기입니다 여긴 다 매매한 거고 해제한 겁니다 다시 오마이갓 우리남표 외조가 정말 아니 아니요 다음 4번째 취득쌤입니까 취득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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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가입 100분의 5에서 10으로 바뀌었죠 그럼 10이 영어로 텐이죠 텐 가 가 그럼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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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한가하게 텐가 텐가 놀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텐가 텐가 노는 게 자 의무인가 아닌가 입니다 이제 텐가 텐가 노는 게 우리의 의무인가 아닌가 아니죠 공부해야 되죠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을 한 자입니다 1번은 매매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매매계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안 했으면 아까 불고기 아니 불 아니 불로 가요 매매계약 했는데 거짓 신고 한 겁니다 거짓 신고 탈세하려고 2번도 매매계약 했는데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 신고 한 겁니다 안 했으면 다 1번 2번 아니 불 아니 불로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니 불 그 한문을 발견한 게 정말 신의 안 소란 말이죠 잘 해 보세요 자 다른 제도 관계 이 고민은 형식적 심사라 이렇게 다른 뭔가를 하면 고민 받은 것으로 봅니다 2번 토지 거래가는 토지 땅 투기 방지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탈세 방지거든요 그래서 토지 거래가 받아도 별도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해야 되고 농지도 농지 땅 투기 방지 땅 투기 방지에요 농지층 받아도 탈세를 잡는 부동산 거래 신고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자 문제 확인해 볼까요 부동산 거래 신고법상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작성 틀린 겁니다 2번 거래의 당자가 외국인일 때 국적 적으라 했죠 2번 계약 대상 면적라인은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셨을 때 건축물 면적은 ㅈㅈ 집합건축물 ㅈ 전용면적 맞았네요 자 3번 자 기억나죠 ㅇ ㅈ 여기도 입주권 ㅇ ㅈ 분양권 틀려다 했죠 그래서 종전 입주권 종점 입주권 해보세요 4번 계약 조건 및 참고사항란은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에 계약 조건이나 계약을 붙인 경우 적겠죠 5번 거래상 종류가 공급계약 분양은 세금인가 헌금인가 세것 그럼 제일 끝에 부가세 포함 포함했죠 답은 5번입니다 중개사 파이널 연인은 A4 총 58페이지 분량이고 총 45강으로 진행됩니다 중개사 파이널 연인은 A4 총 58페이지 분량이고 지금 공부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중개실문 모든 내용을 58페이지에 담았고 이 58페이지로 95점 이상 충분히 말 수 있습니다 이 파이널 연인은 여러분의 PDF 파일로 구입합니다 이메일로 우리가 전송해 드립니다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상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